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0편 73편에서 78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노래합니다 둘째 아삽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셋째 아삽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째 아삽은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리라 라고 찬양합니다 다섯째 아삽은 출애국과 광야의 역사를 시와 찬양으로 담아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0편 73편에서 78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49일 10편 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단위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쇄악하나 하늘이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4편 아사베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화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여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오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하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릎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10편 75편 아사베시비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자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10편 76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원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회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 짓음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혜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여할 예기의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귀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편 77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우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0편 78편 아사베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이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우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사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사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왁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의 하나님의 애국당 소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왁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협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애국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신혜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뿔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부치셨으며 애국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길에게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과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집하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배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후 신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배하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놀이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보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10편 73편에서 7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삽의 지혜신을 읽으면 얼마나 악인의 형통으로 답답해하며 고민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을 어떻게 하실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부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공예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